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우선은 네이버에 하이눈 상점 딱 검색을 하시면은 하이눈 내결투 여기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사쿠라네? 아 안녕하세요 근데 잠깐만 우리 이거 1대1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? 1대1로 진행하는데 이게 어 뽀송오두 아 나 진짜 뽀송오두 죽겠네 아 뽀송오두 진짜 뭐하는거야 아니 각자감 딱 돼 저거 뽀송오두 합사기어부터 내가 죽인다 아 그래? 뽀송오두 뭐할거야 너가 제일 자신있는 캐리구 해 아 세나마 투턴가 너나마나 세나겠지 그럴줄 알아 아아 근데 이거 룬은 알고있나 서로? 서로의 모가지에 5만원씩 걸려있다는거? 원래 총잡이들 싸우면 공식중개 하는 스타일인가? 야! 12만осто야!! 하하하하 ㄱ energia 서로 그냥 서로 적중률이 그냥 아 근데 총잡이가 아니네 이거 서로 총잡이가 아니야 와 근데 Q가 뭐 궁극기만 해도 되나 서로 그냥 CS는 진짜 상상 신경도 안 쓰는구만 3개 대 4개 서로 즉각이 없냐 강찬밥 안 돼지 안 돼지 밀녀를 유시하던 내가 아니야 난 두구가 100점 컷 강찬밥 뭐야 그거 알지 3판 2선인 거 그럴 룰 없지 3판 2선이야 아니 스펠을 줬다고 뜨면 어떻게 됩니까 스펠도 안 썼는데? 스펠도 안 썼는데요? 스펠도 안 썼는데? 야구로시나? 스펠도 하나도 안 썼는데?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정체술했다 이래는 부패지 아니 뭔 소리야 도랑금 들고 와 아 아이템도 맞출걸 그랬다 그치? 착취 스택 착취 안 터뜨리나요? 어? 어 둘 다 좀 이상한데? 어 뭐야 갑자기 막 어 뭐야 강찬밥 강찬밥 역시 도랑금이 에이 진짜 어 뭐야 아니 근데 저걸 맞아줘? 어? 스탬 피해주고 아 근데 뻗어오도 뭐여 에이 이거 두달 쉰 나랑 별로 다를게 없는데? 당찬밥 당찬밥 보여주나요? W 풀차징 에이 에이 아 아 덤벼 아니 1랩 W 찍던가 와 와 4타 준비중 4타 준비중 탕 탕 피가 아 여기가 포션 좀 늦게 빨았구나 4타 준비중 4타는 상대 차지 4타 차지 멋있구만 어 플래시 플래시 아 아 뽀송오드 아 나 진짜 상대 못해주겠네 아 뽀송오드 진짜 뭐하는거야 아니 강찬밥 아 진짜 레전드다 진짜 서로 진짜 레전드구만 와 아니 뽀송오드 어 안되겠다 어 어 어 어 어 아 뭐던가 파밍할 생각 전혀 없구만 탐이 왜 해 아 이거 서로 이러면 일부러 비슷하게 해주는거야 아 미친 단한대 단한대 이들 이거 한번 안낸다 아 아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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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이야 탕이야 오늘부터 앰비션이 막났다 음 나이만 먹었구만 아 아 이거 참 나이만 먹었대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이거 재환군 칼발음을 할건가 어떻게 할건가 아 편한대로 형 형 게임좀 했어요 요새? 아 아니 요새 좀 나도 쉬고 있어 아 전에 뭐 게임은 한 5달만에 한판씩 하고 있다고 재환군 아 아 아 아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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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쉬 너무 너무 전문분야로 가는거 아닌가 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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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을 해야돼 애쉬는 정말 8개월만에 하는구만 애쉬 애쉬 아 아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아 레츠고 아 아 아 아 이 정도는 핸디캡으로 두고 와지 괜찮아 괜찮아 어디있지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쏘지 아 이게 안맞아 아 아 금방 죽여줄게 죽였는데 금방 어어 어어 쪽팔리지도 않나 덩치가 아깝네 진짜 딱 한 발 차이로 줬구만 어 좋은 승부였어 아 아 이번엔 내가 블루팀으로 가겠네 아 아 이게 진영이 진영이 아닌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대 1승이나 없구만 어 어 어허 아 아 아 광유의 검을 잘 이용하기를 아하 스톨을 저렇게 써버리면은 아 아 아 아 친구 정말 어 아 너무 무섭고 아 잠깐만 어 내가 좀 뒤에서 구경 좀 하겠네 이거 먹어도 되나 어 아 아 이거 이런 데는 아 이게 어 어 어 랩차가 랩차가 어 어 어 아 아 아 와 아 이거 그냥 저버리네 아 야 아 너무 쉽구만 아 근데 잘 싸고 오시게 상당히 거슬리는구만 어 어 어 어 유성이네 서로 비핵 남자들상 어디서 나올지 몰라 무빙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정글러들은 이런걸 못해봤겠지 어 어 어 어 아 이제 이게 몇 정글러들은 이런걸 못해봤겠지 라인을 쫄본적이 없으니까 도안사이 punk으로 타도록 하지 잠깐 어 Muslims 어어! 이게 아주 아유.. 속복의 강찬방 와 이거 총알 떨어졌다 오 총알 떨어지네 어어? 어어? 강찬방 원딜은 내가 보증할 수 있네 정말 못하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거지 아니 어어! 어어 잠깐만 숙뿌! 어어? 민요인? 어어!!! 어어 근데 왜 4렙이 안됬지? 진짜? 와 이거 그냥.. 잃은 돈 바로 찾아갔구만 바아로 3만원 돼버렸구만 만다리 만다리 가자 만다리 만다리로 가자 만다리